다음 주에 색칠할 수 있겠네요 이건 잡으면 의상 있는 게구나 생각해보니까 얘한테 만든 옷을 네 바지 무늬를 만들었는데 인쇄 얘기를 했는데 만드는 거에서 막혔어요 어 직접 만들어주시고 있네요 그냥 이런 옷 없나 이러서 막 찾는데 그쪽 옷 없더라고요 진짜 너무해 찾으면 없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싹싹싹 긁으시면 봐 그걸 안 해주면 떨어져 나가니까 부처할 수 밖에 없고 이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